아 잠시만 저 죽이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저거 밟으면 안돼? 어 저거 밟으면 안돼 이게 수초 튕겨나가지 이렇게 그럼 저거 밟고 있으면은 죽는거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저렇게 날아가는구나 뭐 어떻게 하는거라고? Q를 쏴서 밟으면 그냥 Q를 쓰면 그치야? Q를 쓰면 유도가 되네 쟤네가 튀어나오게 그리고 E가 중요한데 E 쓰면은 점멸이라고 있어 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야 에너지 없다는 데 먹을 순 없네 알 알 누르면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 어 죽음 쫙쫙하네 어 잘 맞구먼 죽으면 끝이에요? 그러면 우리끼리 싸우는거야? 어 우리끼리 싸우는거지 야야야 와우씨 빠바바바바바바밤 근데 내가 이길게 끝番 자기꺼 자기가 밟아도 죽어? 어 똑같아 똑같아 아 aż 저녁 Ley political cafe ож 아니 근데 다시 시작되는거야? 응 다시 시작돼 노래 짱 귀엽네 마이너스 2나 3하면 노래 바꿀 수 있어 아 나는 배경을 끄고 갈래 일단 끝나는거야? 이거는 뭐 손볼기 게임이니까 마우스 가득해 그냥 다운받아야겠다 노래는 딱 내 스타일이네 나 왜 없냐 형 나 마우스 좀 가득해 왜그래요 아 진짜 쥐 난 Q로에이지 죽여야지 어 난 왜 이겼냐 R은 뭐야 R은 에너지야? 아니 에너지 채우는거 근데 모름 죽어 이로 이로 전멸치고 이건 뭐 어떻게 죽이는거야 예측해가지고 이동방향에 바꿔놔 떨어뜨리면 죽어 그 아래에서 밟으면 죽는거야 형이 방금 이겼잖아 준호야야 어 뭐야 뭐야 왜이렇게 많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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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그렇지 없어졌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 잘 아껴야지 어떻게 하지 어 어 어 어허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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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이게 Q랑 R말고 딴건 뭐있는거야 W는 적을 못 움직이게 하는거 아 보거형 잠시만 어 형 진짜 너무하다 진짜 아아 이제 가졌다 마우스요 됐다 아 나 보거형만 죽인다 죽인다 진짜 어 진짜 저 형만 죽일거야 사실 우리가 구멍이를 죽여야돼 구멍이를 제일 잘할테니까 구멍아 제발 구멍이를 제일 먼저 죽여야돼 구멍이를 구멍이를 제일 먼저 죽여야돼 어 어 아 나야 안가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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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그러면사나 한번에나 죽이려는거 아니지 어 형 그거 뭐야 어떻게 써 믿을수없어 형을 타라아아아아아 아 망훈이 망훈이 아 까비 까비다 아 까비까비까비 아 근데 야 이거 쿨타임 왜 그렇게 길어 마나가 안차 마나 알로채보면 돼 근데 알로 누르면 무방기되니까 조심해야기 어 3초정 아아아아 아 알로누르면 차 아아아 센스 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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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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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에에에에에에 아아 아깝다 안돼에에에 아 미친 아 알 하고 있었는데 ㅇㅇ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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후루루루루루루루 후루루루루루 보내구요 저거 더 빨리 올라와 아무리 역시 스타비제이답네 3선승이요? 후루루루루루루루루루룩 잠깐! 아 마무리형 견제야 돼 2등이야 2점 3선승제야? 어 마무리 먼저 잡으면 되겠네 아니 구멍이가 더 잘해 왼쪽 아래 있다 왼쪽 아래 왼쪽 아래 대박 잠깐만 이걸 이걸 어떻게 이겨 이걸 아니야 잠깐만 이건 아니야 아 이건 아니야 내가 마무리를 묶을게 와 진짜 어 어쩔 수 없다 후루루루루루루 마무리잡지 갑자기 가만히 어휴 어휴 갈사람 먼저 가야죠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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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갔다 함군형한테 갔나 아 이거 해 보겄디 앙 보겄디 아 보겄디 아 펜가임 고맙습니다 무하네스 핫거님 고맙습니다 그냥 Q로 여러 번 누르면 돼 아 아 열개 고맙습니다 어 어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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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아 맞다 순간이동 있는데 참 아 까먹었다 아 조심하자 아 맞다 전멸 썼어야 됐는데 아 안 맞고 있었어 뭔 시야 150이야 아이 시야 너무 짧아서 아 아 왜 안 맞았어 방금 몰라 아 한군형이 이겼으면 좋겠다 가세요 아 아 아 어 오 아 오 오 죽여 오 아 오 오 오 두는 다 마나가 없어요 그럼 구멍아 가자 역사! 오케오케오케 난 죽으면 어떡해! 뛰어! 어! 어 난 안죽어 난 안죽어 구멍아 너는 죽어도 나는 안죽 걱정하지마 아 미친! 흐흐흐흐 역사차 오케오케오케오케 가자 버거요 잔이 안좋은거 같애 구멍아 가자 버거요? 이리로와 가자아아아아아아아 으아 직면! 천멸천멸천멸천멸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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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걸 사네 아 아 잠깐만 나 잘못한거 같다 구멍이요 나 잘못한거 같애 어허 어허 다 기모오는데 무슨 초사이언양도 아니고 나 기모오고 있어 남군요łą 구멍아 너가 왼쪽위봐 오른쪽위보께 LaL 어 오케이 구멍이가 길을 모르줄앉해 어 잘 demasi노야 어 아아아아아아 아 이걸 사네 아 찌컬 아 미안 미안 아 아니 왔군이 뭔지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리와! 보고형 잡자 끝! 이건 보고형 탈 수가 없다 보고형 탈 수가 없어 하하하하하하 야 살아야돼 조졌다 나이스! 아이씨! 하하하 아니 근데 어떻게 지나갈 방법이 없네 이거 아니 아니 이거 가도 돼 꿀 때 쏟자 아니 형 우리 팀이라니까 죽어 형 우리 팀이야 어? 어? 잘 가 진호야 사랑해 맘문이랑 구호의가 완전 압도적인데 어 그러기만이야 영식이 형 보내고 우리끼리 싸우자 어 마쿠티 형 보내자 먼저 야 맘문아 지금이다 오롤롤롤롤롤롤롤롤롤 하하하하하 하하하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 잘가! 어 뭐야 맥코다 지금이야 왼쪽 밑에 아우 야 진짜 이거는 구멍아 미안해 잘가 잘가 넌 이제 갈대 됐어 구멍아는 갈대 된거 같애 죽었잖아 우리를 쫓아 누구한테 맞았어 나? 어 뭐야 어 이거 지뢰찾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바닥이야 어? 이렇게 되면 지뢰찾긴데? 개정신없다 나 눈깔 쏟은거랑 안 쏟은거랑 구별이 잘 안돼 그니까 원래 스타트가 좀 구별이 힘들어 아직 흑약모드 없나? 구멍아 너랑 나랑 이제 못만나 어? 개이다! 다시 못받다 아우 좋다 아무튼 이런거야 변함중대전 흥겨운 게임이네 한판부터 할까? 품풀기 이걸 어떻게 하나를 못이깁니다 한판 더 하던거 아니면 다음 게임 전 이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 그리고 흑약목이